아 진짜 네덜따갖고 형이 형 듣지 마 아 예 야 갖고 왔었네 이거 이거 이제 슈가 형은 진짜 아 여러분이 말했잖아 말했잖아 근데 이 과에 이제 미소한테 이거 이거 진짜 너무 좋아해 근데 우리 초가 이 형 27살 아니야? 아니 뭐 케이크가 작아서 그냥 마음만 25살 더 가서 붙일까요? 응 어? 가서? 응 가서 여기서 붙일까요? 가자 아아아아 아니ateg장 interests 3, 2, 1, 2, 3 3, 2, 3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을 기준히 생일 축하합니다 왜 왜 초가 5개냐? 네? 마음만은 15살 아니 아까 집 갔다 왔는데 5개밖에 안 했거든요 형이 마음만은 5살 자연스러웠어요 자 우리의 서프라이즈 파티 윤경의 첫 낙이는 왜 초가 5개냐 였습니다 역시 이 형이래 2019년 소원 한번 말해주시죠 죽기 전에 기념 된 거 아니야? 형 생일 축하 안 맞죠? 대표로 정쿵이가 때린답니다 2019년의 소원 오케이 형 소원 말하고 생일 축하할게요 오케이 가자 자 그럼 혹시 모르겠어요 KK들한테 박수 있으니까 좋아 내 손까지 같이 해놓고 정국생과 한 대만 때립니다 2019년의 소원은 제가 생일빵을 안 받는 겁니다 네 그런 소원은 무효입니다 무효!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슈가 형까지 하면 생일 포라이드 한번 끝나다 그렇지 이제 다음은 9월인가 이제 9월까지 없지 네 9월이 나부터 시작이 시작이 나야 오늘 뭐예요 생일이 하고 싶은 거 없습니까 이게? 뭐예요 나 별로 하는 거 없는데 오늘 나 나 원칙 나 가족들이랑 밥 먹고 왔어 아 아니요? 너 과감퀴 같이 할까? 언든 언든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얘기해 수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HBD 슈가 이제 27살이에요 이제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필 밥 아이고 형이 기분을 하셨다고 이야 고잘해 감사하고 싶습니다 더운 세상이 되나 이 위로 더운 세상이 되나 이 위로 더운 세상이 되나 이 위로 영원히 몸만하여 더 멋있는 사람에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제 뭐 매년 매년 또 생일이 있으니까 크게 막 크게 막 어 윤기 형 지금 되게 부끄러워하는데 되게 슈가 윤기 형 부끄러울 때 나오는 리액션이죠 네 아무튼 뭐 내년 내년 생일이 있습니다 뭐 생일 당연히 내년에도 있지 라인 여러분들도 감사하고 멤버들도 감사하고 수고하여 수고하셨습니다